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댓글 Q&A 이번 영상은 E님께서 남겨주신 질문 T가 들어가는 단어들의 발음인데요. button, apartment, certain, mountain처럼요. T가 들어는 있지만, T 하는 T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비밀을 같이 배워보고 저와 함께 발음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의 원래의 음까지 T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 괄호하고 읏하고 써놨죠. 이 소리는 준비 소리입니다. 겉으로 크게 소리를 내어지진 않지만요. 숨을 참는 소리예요. 그래서 읏트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읏트 하고 소리를 들리게 내는 이유는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넣어야 하는 걸 들을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내는데요. 원래는 읏트 하고 이런 소리는 내지 않고 숨만 그냥 참아서 한 다음에 툭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설명을 제가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읏트 하고 소리를 더 들리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우선 이 발음을 원어민들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 혀 위치가 중요한데요. 입 모양은 편안하게 입술을 살짝 떼고요. 윗니 아랫니 가까이 모으세요. 딱 붙이진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혀를 이렇게 아래 편안하게 내려놓았다가요. 그림과 같이 윗니와 잇몸이 만나는 곳 있는 치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치경이라는 위치로 혀끝을 올리면서 공기를 막습니다. 읏트 이렇게 해요. 읏트 네 혀끝을 넓게 해서 공기가 나오는 공기를 딱 순간적으로 막아요. 그래서 읏트 한 다음에 혀끝에 이제 공기가 폭 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면서 트트 하고 이어서 발음합니다. 내려있던 혀 올려서 읏트 하고 공기를 먼저 막아요. 이제 숨 참는 겁니다. 읏트 네 읏트 하고 공기를 막았다가 폭 터뜨리면서 발음합니다. 두 번 같이 해볼게요. 읏트 읏트 네 읏트 하는 소리는 연습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소리를 처음에는 내면서 같이 해요. 읏트 이렇게 해요.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공기를 막는 소리는 겉으로 내지 않으시고 그냥 트 트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 소리만요. 읏트 하는 거는 소리를 내지 않고 공기만 탁 막으시고요. 그래서 혀끝 치경이 되었다가 숨을 탁 이제 막아서 참았다 폭 터뜨리면서 트 한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원어민들의 트 트 티 발음 소리예요. 준비 소리가 이제 있는 것을 꼭 아셔야 아까 여기 나왔던 제가 발음했던 단어들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트 하는 트 트 만이 아니고요. 트 트 공기가 폭 터져야 하기 때문에 숨을 딱 참아요. 그래서 공기를 막고 있다가 폭 터트립니다.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꼭대기 나는 뜻에 top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 앞에 타면서 타면서요. 숨을 딱 참았다가 top 이렇게 발음합니다. top 그래서 앞에 타고 폭 터지기 전에 숨을 딱 막으셔야 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의 첫 소리 트 라는 소리로 시작하고요. 티가 맨 뒤에 왔을 경우도 역시 단어 읽으면서 발음할 때는요. 더운이라는 단어 숨을 딱 멈추지 않고 발음하게 되면 이렇게 힘이 없지요. 그런데 티 앞에 준비 소리 타고 트 하는 끝나는 발음으로 하면 이렇게 딱 멈췄다가 트 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 빼고 그냥 hot hot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hot hot 이렇게 발음하셔야 맞습니다.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역시 라는 발음 소리를 내는데요. 다음에 오는 이 두 단어를 이어서 읽게 되면요. 으트 하던 제가 으트 소리는 여러분 이제 자꾸 설명드리는 데에 이 앞소리 준비 소리를 들려 드려야 하기 때문에 으트 하고 하는 겁니다. 으트 하고 앞에 단어 앞에서 뒤에서 소리 났던 것이요. 두 단어 이어서 이렇게 읽게 되면 hot day 라고 발음되어집니다. hot day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으트에 해당하는 준비 소리만 났죠. hot 으트 하고 이렇게 큰 소리는 아니지만 hot 숨 참는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발음은 해야 하는 거예요. hot day 라고 발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멈춰지는 이 티의 발음 소리를요. glottal stop sound 라고 하는데요. glottal 하면은 성문입니다. 성대가 울려서 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나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문을 폐쇄 stop 멈춥니다. 딱 막아서 멈춰요. 그런 소리를 glottal stop sound 라고 하는데요. 이 으트 하고 멈추는 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문 폐쇄음입니다. glottal t 라고도 하고요. 또는 딱 멈추죠. 으트 하고 멈추는 stop t 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발음의 팁은요. 아까 치경 설명해드린 위치에 여기 있죠. 혀끝을 여기 치경에 딱 올려서 대시면서 으트 하고 잠깐 아주 짧게 숨 참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발음이 glottal t 가 들어있는 단어들 뒤에 t o n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를 먼저 보시면 carton 이라는 단어예요. 통일한 뜻의 단어인데요. carton 이지만 미국식 발음에서요. 정말 편하게 부드럽게 발음을 하기 위해서 carton 이 아닌 좀 전에 이제 계속 저의 설명해드린 이 으트 하는 소리 있죠. 그냥 으트 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cart 한 다음에 이 o n에 해당하는 발음기호 잠깐 보시면요. car 하고 으트 티에서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문자 거꾸로 된 이 발음기호는요. 쇼어 발음이라고 약간 어와 의의 중간소리 발음인데 이렇게 작게요. 아주 작아서 위 첨자로 붙어있는 것은 거의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 빼고 끝에 n으로 끝났죠. n은 은 은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cart 한 다음에 은 하고 마무리합니다. 끝소리니까 약하게 하면 되겠죠. 강세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cart 은 하고 발음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 같이 해볼게요. cart 천천히 발음하는 거예요. cart 은 여기 속으로 하면서 공기 안 나오도록 숨 참게 하셨죠. cart 은 이렇게 천천히 발음하면 이렇게 되고요. 대화에서 원어민들이 빨리 발음을 하게 되면 cart 그냥 아주 잠깐 잠깐 멈추는 cart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이 cart 은 하는 발음을 car 까지만 하고 은 들리지요. cart 은 하면은 그냥 car 하고 은 만 들려요. 그래서 이 ton 까지 합쳐서 또는 ten 으로 끝나는 단어 역시 그리고 t a i n 끝나는 이 발음을 은이라는 발음과 똑같다고 그냥 은으로 발음하는 거다 라고 설명해 해주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틀리고요. 이 t에 해당하는 하는 발음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냥 은은 아닙니다. 그래서 cart 은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다음 이어서 오는 단어 단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 button 이라고 원래는 발음기호대로 읽지만요. 원래 미국인 발음들은 button 이렇게 앗 하고 숨 참았다가 나머지 오엔에 해당하는 은 하는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but 한 다음에 은 하고 발음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 해보겠습니다. button button 네 이어서 cotton 이라는 단어예요. cotton 면 이란 뜻인데요. 이 발음 역시 그쵸? 여기 여기 숨 참기 딱 멈췄다가 은 하고 마무리합니다. 두 번 연습할게요. cotton 이렇게 발음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ten 으로 끝나는 단어들인데요. 첫 번째 단어는 rotten 이라는 단어예요. 썩은 이란 뜻의 이 단어 역시 그렇죠? button 하면 되겠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rotten 이라고 발음합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r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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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새끼 고양이 단어고요. kitten 이라는 단어인데요. kitten 숨 참기로 발음합니다. kitten 빨리 발음하면 kitten 이렇게 발음되어지는 거죠. 다음 write 쓰다라는 write의 과거 분사입니다. written written 인데요. 이렇게 glottal stop 사운드로 발음할게요. written written 네 다음은 t-a-i-n 으로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단어 보시면 확실한 이란 뜻의 certain 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또 glottal 발음합니다. certain certain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certain 그래서 왜 티소리가 안 나지 라고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certain 이렇게 타고 멈추는 발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certain 다음은 커튼입니다. curtain 이라는 단어 원어민 발음은 curtain curtain 이렇게 발음되어지죠. 다음 분수라는 단어 역시 t-a-i-n 입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발음합니다. 두 번 연습할게요. F 토끼빨이니까 윗니 아랫입술 편안한데요. 안쪽 입술 안쪽에 닿아도 괜찮습니다. 부자연스럽게 입술 많이 이렇게 물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닿는 곳에 대고 바람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파운틴 인데요. 그죠? 고아로 사운드 하겠습니다. fountain founta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fountain 다음은 산 입니다. 많이들 보시고 들으셨을 단어 인데요. mountain 이라는 단어 뱃 하고 멈춰서 두 번 할게요. mountain mountain 라고 발음되어 집니다. 이 t-m-e-n-t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이 glottal stop 사운드 가 들어갑니다. 대표 단어 여기 보시면 아파트라는 뜻의 단어 apartment 라는 단어 인데요. apartment 그래서 원래 발음기호에는 t-가 있지만요. 그죠? t-소리를 내지는 않고요. 역시 멈추는 읏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m-e-n-t 는요. 발음기호 보시면 여기 e 거꾸로 아까는 위첨자 였기 때문에 소리를 아예 안 냈죠. 없다고 생각하고 뒤에 오는 은 발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크기 똑같이요. 그래서 어와 의의 중간 소리를 내어서요. 시작은 어로 합니다. 입술만 그냥 입만 살짝 떼고 아주 무기력하게 약하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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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로 시작하지만 으로 끝납니다. ment 이렇게 발음 하시면 돼요. ment 표기는 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먼 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ment ment 약간 어와 의 중간소리로 발음 되어지면 맞습니다. ment 이렇게요. apartment 이렇게 트 소리는 뒤에요. apartment 이렇게까지만 해도 됩니다. 이게 트까지 발음을 안하셔도 괜찮아요. apartment 이렇게 약하게 자기만 들리게 하거나 안하셔도 됩니다. 여기 제가 ment 뒤에 트가 있기 때문에 트 소리는 여기 넣었는데요. apartment 아주 약하게 또는 안 나게 발음하셔도 돼요. 두 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트는 생략하고 해볼게요. apartment apartment 네 apartment 라고 발음했습니다. 다음 단어는 treatment 라는 단어예요. 치료 여기도 역시 treatment 까지만 해볼게요. treatment 까지만요. 두 번 발음하겠습니다. treatment treatment 이게 살짝 잠깐 멈추시면 돼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약속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appointment 네 appointment 인데요. 여기도 glottalty 여기 소리로 발음할게요. appointment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죠. 두 번 해보겠습니다. appointment appointmen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왜 여기서 소리가 티소리가 안 나는지 지금 저희가 배운 대로 타고 숨 참기 하시면 이제 button apartment certain mountain 이렇게 다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비밀을 아셨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입니다. 마스터 되실 때까지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원만큼 영화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